경크에요. 선수는 지금 헤비 히터 잼 파론스 글러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. 라이트 안면 공격 이범뷰. 이범뷰 모아붙습니다. 잽 이후에 오른손으로 잽 이시하키. 왼손 잽 두건 연속. 어퍼컷 라이트 안면 공격. 왼손. 여러 면에서 이거는 이시하키가 유리해요. 왼손. 라이트. 라이트를 허용해 있어요. 자 지금 좀. 라이트. 라이트. 자 저런 공격이 필요해요. 그렇죠. 자 계속 밀번당합니다. 자 이범뷰가 흐름 흐름. 자 이범뷰가 밀번당하면서. 코너에 걸려있는 쇼하키. 자 오. 매니저가 거리를 주면 안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. 자 지금 이범뷰는 또 붙어야 되는데요. 왼손으로. 자. 자. 왼손으로 쭉 뻗는. 어퍼컷. 자 일단 가드. 올렸고. 이범뷰 선수의 펀치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. 네. 미스 19 역공을 펼치는 이 샷이에요. 그렇죠. 이범뷰 선수가 때릴 거리를 안 지는데. 아 지금 좋았어요. 반면 들어갔어요. 다시. 자 바디샷. 좋아요. 큰 펀치를 허용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. 네. 가드를 잘 해내면서. 네. 장기로 운영하고 있어요. 4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고. 바디공개. 라이트. . 엑소 컷 맞박하칩니다. 이범뷰 선수. 쫒아줘야 되고요. 상대 앞면. 강태였고. 이식 선수가 싸움 걸어왔어요. 오. 좋습니다. 안변공격. 비동처 하야죠. 잘 대처하고 있는 이범뷰 선수입니다. 허용하면 안 됩니다. 저는 콤비네이션은 위험해요. 위험하죠. 자. 지금은 일단은 피해야 됩니다. 상대에게 허용하고 있는 이범뷰. 자! 마이클! 자! 이범 유가! 자! 왼손! 약간 흔들립니다. 지금 배 공격이 계속 들어오거든요. 자! 피했고! 조금 더 힘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. 이시야키가! 계속 날립니다. 자! 이범 유가! 자!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. 많이 하고 있는 이시야키인데요. 네! 왼손 잽! 스트라이트! 다시! 자! 어휴! 복구를 허용합니다. 자! 너무 맞아요. 네! 어트! 어휴! 안면을 허용합니다. 라이트! 세기가 떨어졌어요. 다시 옆구리 공격! 아! 경기 쉽지 않겠어요. 아! 이범 유가 조금 흔들립니다. 아! 이범 유 선수! 자! 지금 투지를 발휘하고 있어요. 네! 자! 이범 유가 끝까지 갑니다. 자! 마빵을 치는 이범균데요. 안면을 허용하고 있는 이범규. 금도 지금 많이 빠진 이범균데요. 네! 안면을 허용합니다. 어! 저 경기를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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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무 많이 봤어요. 이범규 선수 아직 눈은 살아있습니다. 어! 좋아요! 라이트! 자! 반면! 자! 이슈와 함께 안앉고 되잖아요. 이범규가 맞받습니다. 좋아요! 오! 반면 공격! 좋아요! 어트! 자! 어! 반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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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니다! 탑니다! 팀을 냅니다! 어! 맞았어요! 자! 어! 쉽지 않아요! 위험해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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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용 가는데요! 남만을 쳐보고! 아! 위험해요! 타고 있어요. 그렇죠. 왼손! 자! 이범규가 더욱더 힙을 해봅니다. 아! 복부 안면 어퍼컷 다시 왼손으로 업면 좋아요 갈 수 있어요 큰 주먹 달립니다 살짝 당황 이범규 눈빛 살아있고 살아있는 눈빛 이범규 이범규 살아있어요 조금만 더 몰아쳐주면 좋겠는데요 어퍼컷 바디구격 맞받았습니다 그러나 안면을 자 어퍼컷 이범규가 끝까지 갑니다 자 안면국이요 상대축격 받았어요 이범규도 큰 주먹 달립니다 그리고 이범규쳐옵니다 마지막까지 갑니다 서로 각 내렸고 할말이 없습니다 갑니다 자 이렇게 심라무가 끝이 났고 두 선수의 얼굴은 살색보다 붉은빛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